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진짜 오늘 같은 기회 없어요. 이거 재밌다. 지금 데뷔한다면 들어가보고 싶은 팀. 나 블랙핑크. 여자 아이돌이 되고 싶다. 한 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. 기자님들 이것만 딱 발치해가지고 김재덕 다시 태어나면 블랙핑크 멤버로 들어가고파. 난 지금 시대 때 아이돌도 한 번 해보고 싶은데. 어느 팀? 저는 뭐 BTS 좋아하니까요. BTS로? 감당할 수 있어 괜찮아? 아니 그냥 구석에서 구모만 맞추고 있을게요. 아니 근데 약간 나는 그거 있잖아. 그 부담감이 괜찮을까. 그렇죠. 그래도 한 번은 형 이왕하는 거 한 번은 느껴봐야 돼. 욕망이 가득 찼어 아주 그냥. 두 번째 시청자 질문인데요. 각 팀에서 이거 우리 노렸으면 좋겠다라는 곡이 어떤 곡이 있는지. 왠지 재석이 형이 전사유회를 되게 좋아하는데. 그렇죠 그렇죠. 나는 만약에 HOT는 전사유회, JTL은 A Better Day. 탐나. 탐나는 곡이야. 밝은 노래 좋은 것 같아. 뭐 캔디나 빛? 그런 스타일의 노래. 우리 노래 중에 뭐 커플 예감 이런 느낌. 나는 J워크는 무조건 서든니. 서든니? 진짜 서든니는 내가 진짜 CD 사서 내가 들었다고 했잖아. 너무 좋아해서. 난 커플 제일 좋아해. 제일 좋아하잖아 커플. 그러니까 팀으로는 우리도 커플을 들으면서. 아 노래 너무 좋다. 우리 노래방 가면 커플 부르고. 맞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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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